하... 터키 가며 입으려고 했던 전투복 이제 무슬모가 되어버렸네 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이컴닷컴! 저번편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추노하려다가 실패한 이후로 물가 비싼 오스트리아에서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터키 가는 날이어서 그동안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면서 벗겨떠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터키로 가보자 공항 갈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가 취소됐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유럽 국가가 국경을 다는 상태라 오스트리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국제 미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 뭐 괜찮아! 처음부터 이런 일 생길 것도 알고 여행한 거였고 지금 상황에 운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풍경 좋은 오스트리아에서 편히 쉰다고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가 없네? 여기 물가 개비싸고 린티비도 터키로 온다고 했는데 만날 수도 없고 호텔이랑 항공권 다 손해보고 그래도 뭐 현재 상황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오스트리아에서 2주간 체류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요 태국도 못 가, 한국도 못 가, 다른 나라도 못 가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2주간 체류할 창렬한 플레이스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렛츠고! 하... 이제 가성비 투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이빨! 자 일단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숙소까지 체크인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 인터넷도 안 되고 날도 죽고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이때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군요 넌 지금 떠돌이야 떠돌이! 떠돌이야 넌 지금...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떠돈다고 찡찡거릴 거였으면 아예 여행 시작도 안 했어요 일단은 인터넷도 되면서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곳에 이동해보겠습니다 터키도 못 가는 마당에 어디나 한번 가볼까? 자 바로 이곳 터키 식당입니다 껑이 없으면 닭이라도 먹어야지 일단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간이나 좀 축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 오케이 자 일단 메뉴판을 받았는데요 터키식 커피가 3.1유로 한국돈 5천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에요 역시 여기는 진짜 터키가 아니란 말인가 일단 굉장히 분하지만 하나 시키겠습니다 잠시 후 자 드디어 제가 시킨 터키식 커피가 나왔는데요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매? 거의 동전 사이즈인데? 와 이게 5천원이나 한다니 일단 오스트리아에서 가성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꽁 드신 닭으로 이거 시켰으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터키 입국 실패를 축하하며 할 말을 잃었다 이 씁쓸함은 내가 터키를 가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커피 자체가 쓴 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디저스도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터키에서 아직 먹어보지 못한 젤리네요 이것도 꼭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걸 오스트리아에서 먹게 될 줄이야 자 일단 입속의 달달함이 사라지기 전에 한 입 더 마셔볼게요 달달함 뒤에 씁쓸함이 제 마음을 더 후벼 파는군요 일단 여기서 최대한 시간 때우다가 바로 다음 숙소로 추노해보겠습니다 2시간 후 자 이렇게 값비싼 터키 커피도 마셨으니까 이제 미련 없이 숙소로 한번 떠나볼게요 그러면 지하철 타러 이동캅? 자 이렇게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한번 타려고 하면 다 3천원이야 그래서 지금 2주간 체류하기로 한 시점부터는 그냥 일주일 패스권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그 가격은 얼마나 될런지 위클리 티켓 아 가격이 많이 창렬하네요 17유로네? 그러면 한국돈 2만원이 훌쩍 남은 돈이에요 그래도 매번 3천원씩 내면 탈 수 없으니까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티켓 겟 그러면 바로 지하철 타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숙소가 있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필 체류하게 돼도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게 돼서 집값이 많이 비싸요 15일 머무는데 40만원 미쳤다리 비록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가서 체크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곳이군요 하룻밤 2만 5천원짜리 에어비앤비 숙소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좀 낡았네 일단은 호스트한테 연락해서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열렸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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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but can you open door one more? 네 발굴로 지금 오케이 자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과연 하룻밤 2만 5천원짜리 숙소의 뷰는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겁나 작아 이게 유럽 스타일인가봐요 굉장히 좁고 아담합니다 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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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닭자 한번 파주고 아 힘들어 빨리 체크인 하고 싶어 아 헬로우 자 일단 지금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이 방을 잠깐 소개받았는데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방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2만 5천원짜리 비엔나 숙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 바로 부엌입니다 와 미쳤다 오븐까지 있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오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오븐이 있는 집들은 굉장히 부자라는 일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 오븐이 있네요 그 옆을 보면 세탁기도 있어요 와 솔직히 2만 5천원짜리 세탁기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미쳤따리 그리고 싱크대가 보이네요 그 위에는 오 수많은 소스가 있네요 그리고 씻기료와 유리잔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 옆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 냉장고네? 아니 이게 어떻게 냉장고야? 그냥 딱 보기에 인테리어인데?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다 남긴 와인 아 너무 좋다 공짜 와인 그리고 센스있게 20년 1월 31일에 먹던 거라고 써놨네요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한참 제가 어렸을 때 공중전화 박스 같은데 놓여져 있는 요구르트 먹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먹다 남은 걸 넣어놨네? 안 먹어 자존심이지 그리고 이쪽엔 식탁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 편집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햇볕도 굉장히 잘 들어요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왼쪽으로는 도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공원이 보이네요 찾아보니까 저기 꽤 유명한 공원이래요 나중에 기회되면 저기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엌을 지나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조금 낡아 보이면서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심지어 욕조도 있네? 여기 주인 죽었다 내가 수도세 뽕 뽑은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면 변기가 있어요 근데 변기가 좀 희한하게 생겼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런 변기가 참 많다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똥을 싸고 나면은 물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덩그랗게 앉아서 날 보고 있어 그래서 아침마다 모닝똥을 쌀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 나가 침실로 한번 가볼까요? 와 엄청 넓다 미쳤다? 이게 25,000원이라고? 지금 이쪽에 보면 화장대도 있고요 그리고 전신 거울 근데 침대 바로 앞에 거울이 있으면 음 뭔가 로망을 실현할 수 있겠군요 뭐 같이 거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TV가 있고요 그리고 옷장까지 있어요 이거 되게 동양틱한데? 뭐야 여기 왜 잠겨있어? 여기 뭐 봉인해놓은 거 아니겠지? 괜히 어렸을 때부터 장롱 보면 귀신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 몰라 지금은 귀신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에서 2주간 살아남을 숙소까지 구해봤는데요 이 정도 퀄리티가 하루에 25,000원이면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앞으로 여기서 2주간 살아남으려면 이곳의 규칙도 알고 문화도 좀 알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를 도와줄 도라이몬 같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도 나랑 좀 처지가 비슷해 한국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출장하는데 비행길에 맡겨서 갇혀버렸답니다 어쨌든 그 녀석은 오스트리아 현지인 수준으로 말도 잘하고 현지 문화에 대해서도 빠삭한 녀석이니까 앞으로 그 친구한테 도움 좀 받아야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안 되니까 신카드부터 사러 가자고 해야겠어요 자 일단 잔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거기 가만있어? 모자이 가기 힘들어 일단 이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신카드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카드를 사러 나왔으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슈퍼가 3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일단 식료품 먼저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되게 신혼부부 같잖아? 자기야 우리 뭐 먹을까? 음... 일단 디노부터 사자 아 죄송합니다 쪼안? 오늘 밤 술 마시지 않을래? 아스완 류 마실래? 와이트 아니면 레드지 잘 아는 브랜드 있어? 어? 바니스톱? 아 이거 유명한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 자 일단 5유로짜리 이거 하나 고르겠습니다 한국돈 8천원 정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와인에 어떤 치즈를 먹어? 와인에? 어 이거 와인만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 그럼 이거 먹어 싸다 90g짜리 치즈가 1유로입니다 개꿀 일단 이것도 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피자 한판에 2유로예요 그럼 한국돈 3천원 정도 야 와인에 2,7,7,7,7 뭐야 이거 1유로도 안 하는 거야? 아 이것도 사자 한국돈 1천원짜리 자 그리고 우유가 굉장히 싸네요 1리터에 1유로 그럼 한국돈 1,300원이에요 요것도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갯불 그리고 계란 10개에 1.7유로 그러면 한국돈 2천원이에요 요것도 하나 갯 자 그리고 이거는 돼지고기인데요 500g에 5.49유로예요 그럼 100g당 천원이 살짝 넘네요 그럼 살까 말까 에이 이것도 하나 사자 그냥 이게 베이컨이 쌓여져 있고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폐레지거든 그거구나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물어볼래? 땡기진 않지만 사 아니 이게 아니라 너 이런 거 그거 해? 아 이거 태국이 근데 엄청 싸 아 그래? 어 이거 하나당 한 700원도 안 할걸? 아 뭐야 태국에도 있는 거구나 어 자 일단 식료품은 이 정도로 사고 이제 신카드 사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자 일단 신카드를 사기 위해서 첫날 제가 왔던 부자들의 거래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면 뭔가 신카드도 비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자 일단 여기가 신카드 샵인 것 같아요 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가 다 말해주니까 엄청 편하다 아 이거 진짜 밥이라도 사야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태국만 쓸 때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녀석이 독일어로 얘기한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위대해 보여 자 일단 저는 A1이라는 보스티리아 텔레콘매에 왔거든요 신카드 가격만 10유로 그리고 데이터 사는데 10유로 총 20유로가 늘었습니다 갭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직원이 제 신카드를 교체해주고 있어요 아 참고로 10유로짜리 데이터는 5기가를 쓸 수가 있대요 일단 뭐 집밖에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카드 완료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터넷을 쓸 수 있겠군요 자 일단 고생한 저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오스티리아 음식 먹어보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음식점으로 출발 근데 주안 여기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인가요? 여기 사람 엄청 많지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음식점은 문 여는 거 맞아? 3시까지밖에 안 오는 맛으로 했던 것 같은데 와 진짜네? 지금 이 레스토론 골목이 싹 죽었어요 아 이러면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잖아 아 또 여긴 촬영하고 있네요 헬로 뭐 먹을 거야? 열려져 있는 거 자 일단 열려져 있는 거 버거킹 이거 하나 열려져 있네요 여기도 설마 문 닫은 거 아니겠지? 아 지금 유럽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자 아 지금 얼핏 봐서는 영어 만화인 것 같은데 지금 믿었던 패스트푸드 집마저 모두 문을 다 닫았어요 진짜 오스테리아 싹 죽었네? 그리고 이쪽 거리도 저번에 찍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령도시야 유령도시 일단 내 음식이고 뭐고 집에 가서 배달이나 시켜 먹어야겠어요 집으로 뽑기 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 오스테리아 상황은 3시 이후부터 모든 레스토랑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뭘 먹으려면 이리미리 음식을 사서 좀 쟁여놓거나 배달시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집에서 편집하면서 음악이나 만들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 친구 녀석 오늘 고생해서 밥 좀 먹여야 되거든요 이상 투스 브레커였습니다 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